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봐봐.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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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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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1kg. 2kg. 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꽤는 이렇게 불순물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표자가 엄청 이렇게 말랑말네. 조그마한 후라이팬이 필요해서 손에 씻는다. 조그마한 후라이팬이 들어있다. 배추도 맛있어 보이는데. 잘라서 맛을 봐야돼. 맛을 봤어. 아직 맛은 안 봤어. 완전 삼겹살. 옆에 주문한 양은.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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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때? 아주 좋아. 아니, 이게 뭐지? 아, 이제 몇 개가 안 돼? 일단 다. 잠깐만. 아, 잠깐만. 에이, 세 사람. 오. 진짜 재밌는다. 후espère. 편 biter making this one. 아회원은 움푹 잘 뺏겨지지? 추억. 같이 찍어 먹으면 다음에 한번만 더 Stück. 파이팅. 진심. 체크. 겨우. 소금. 다 하게 되네, 정민아. 육해공. 과립이 좀 기억이 큰데? 그치? 조금도 1kg 시키니까 진짜 많이 오더라. 그렇지, 놀라지. 정민이도 약간하고 저도 약간하네. 이게 안 맞더라구요. 맞아, 맞아. 3일만에 만나고. 맞아. 보란만이야. 정민이 들어오면 나 출근해야지. 맞아. ㅋㅋㅋ 너무 mysterious. 째짠인데! 응. 근데 기다리 향이 담아때문에 이런게.. 나트맨이.. 막걸리를 미다리하고 istiyorum. 뭐 여러가지 실험해보면 이 건배는 우리 이현미씨의 개인전까지 준비하여 어머님 환장하시오 개인전 15년 전 레디 브룬 커피 그런거를 이제 이게 제일 유명한 에프남에서 유명한 커피가 이것도 다 유명한 죄송합니다 집이 뭐 진짜 좋은데 딱 신혼집이요 한 개 있어? 한 개 아무도 불편 불편같지 않으면 수퍼네 수퍼 오 너무 좋아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아침에 진짜 이런게 진짜 필요하고 아우 이뻐라 이거 너무 이쁜데? 아 감사합니다 무향 못 친데? 아 진짜 맞아 너 왜 사진 그렇게 찍어? 너 원래 이렇게 안 찍잖아 너 왜 인스타러서 저걸 안찍고 스토리형으로 찍네 스토리형으로 찍네 이거 루피타하우스에 들여놔도 루피타하우스 지현이가 저걸 사왔잖아 진짜로? 이거 내꺼야? 아 왜그래? 그래서 나 이건 도저히 못 찍겠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옅꽃 하나 하나가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섹시해요? 아이쿠 진짜로 지현이 한입 감사합니다.